어제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임기 중 당선 무효용이 나오면 그 대통령직을 상실하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상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질문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 대통령 되기 전에 진행된 재판이 임기 중에 결론이 나서 당선 무효용이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직이 상실되는 거죠?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고 보입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헌법 84조. 과거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저 얘기를 제일 먼저 꺼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지금 어제 헌재에서 나온 발언을 보면 법률 효과상으로는 그렇다.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됩니까? 그러니까 저게 조금 애매한 단어가 있어서 그래요. 기소면 기소, 공소유지면 공소유지 이런 명확한 단어를 썼으면 헌법에 이런 논란이 없을 텐데 형사상 소출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 기소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런데 기존에 진행 중이던 형사 재판의 공소유지가 정지가 되느냐 진행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저는 법을 떠나서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공소유지된다. 기존에 있었던 형사 재판은 계속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해석을 내려줬는데 이 김정원 처장이요. 그 부장판사 출신이에요. 중앙지방법원 등에서 부장판사 하시다가 헌법재판소로 넘어가서 수석연구관 거쳐서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무처장이 법원행정처 처장과 똑같이 장관급 직위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원 사무처장은 최고위급 법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분이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권위가 있는 더군다나 헌법재판소 현직 사무처장이 말씀하신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불쾌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저 해석이 굉장히 유력한 유권 해석이 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장균 의사님,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11월에 두 가지의 선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위증교사 문제와 공직선거법 위반처 두 가지 혐의. 나머지 두 개는 좀 오래 걸릴 것 같고요. 그렇게 됐을 때 국민의힘에서 의심하는 것은 저 두 가지 위증교사 공직선거법도 1심 나오지만 대법원 판결 나올 때까지 상당히 걸릴 것 같고. 대장동 저게 큰데 저건 진짜 대선 전까지 나오기가 어려울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그거를 또 무기로 해서 재판이 중지되는 이런 거를 지금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헌재 사무처장이 이게 법률 효과상은 계속 만약에 임기 이후가 대통령이 이재명 대표가 된다는 전제하에 그 이후에라도 당선 무효형이 나오면 법률 효과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라고 했는데. 이게 어떤 헌법 재판관들의 의견이 일치가 됐다거나 실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립된 판례가 있다거나 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저희가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는 건 법률 요건이 충족되면 그냥 그 효과가 발생한다라는 좀 단문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이제 저 개인적으로는 이 법문을 뜯어보면 이 기소가 중단되는 거지. 그러니까 소추되지 않을 뿐이지 재판 진행이나 수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거든요. 그렇다면 이걸 그대로 해석한다면 재판도 받고 수사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어떤 결정에 따라서 그럼 국민들이 선출한 대통령을 정말 수사를 받고 이런 어떤 정치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두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표도 분명히 생길 겁니다. 현실성으로 그래서 저도 정 변호사님이 이게 어렵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주셨던 게 아닌가 싶어서 이것을 확대해석해서 이게 하나의 가르마인 것처럼 지침인 것처럼 받아들일 필요는 좀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헌법 84조로 이재명 대표를 비판해 왔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피고인이 대통령되면 재판이 중단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73% 여론이 중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말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되면 안 된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여론조사는 바로 이겁니다. 6월 14일 15일에 한국갤럽이 조사한 건데요. 재판받는 피고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재판은 진행돼야 하는가 중단돼야 하는가 4분의 3 국민 4명 중 3명은 재판이 계속되어야 한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더군요. 그렇죠. 지금 대원칙하고 특권을 봐야 돼요. 대원칙은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한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 특권이 있죠. 특권이 예외입니다. 그럴 때는 예외는 좁게 쓰게 돼요. 넓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확대해석하거나 유추해석을. 예를 들어 국회의원의 면책, 불채포 특권도 좁게 해석해야 되고 대통령의 기소 소추 특권도 확대해석하면 안 돼요. 법에는 분명히 재직 중에 소추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거는 좁게 해석해서 기소 정도로 해석해야지. 이걸 가지고 기존의 재판이 다 중단된다. 이렇게 확장, 확대해서 가는 건 특권을 넓힌다는 거예요. 따라서 저는 헌법학교의 허영 교수나 헌법학교의 통설도 어제 헌재 처장처럼 똑같은 입장이고요. 우리 국민들도 그걸 아는 거예요.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게 대원칙이에요. 따라서 중단되지 않는 게 맞고요.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대통령이 되기 전까지 선거 유세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이번에 총선 전날도 이재명 대표 재판으로 갔죠. 그러면 대통령이 되기 전에 선거운동 30일 동안에 매일 재판 가야 돼요. 선거운동 하면 못 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시간은 이재명 대표 편이 아닙니다. 이제까지는 시간만 끌어서 어떻게 침대 재판해가지고 3년 끌어서 돌파해보자 이 전략이었거든요. 제가 보기에. 그래서 지원 다 했잖아요. 이제부터 시간이 쫓길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꿈을 꾸려면 빨리 재판받아서 무죄를 유도해 클리어하게 본인이 처리해야 됩니다. 어쨌든 1심 재판이 다음 달 2개가 나오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인 명운도 물론 대법원까지 가야 합니다만 거기서 엇갈릴 걸로 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연일 이재명 대표를 구명하기 위해서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재판 보면은 소위 봉숭아 학당 재판이냐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판사가 검사에게 제발 좀 제대로 된 증거 좀 제출하면 안 되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은 흔들릴 게 없고 또 저는 재판 결과도 무죄가 확실하다고 봅니다. 관련 좀 살펴보고 증거기로 들어보면 국민들께서 그렇게 걱정할 정도로 또 그런 발언을 해야 할 정도로 그렇게 걱정할 결과는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강성욱 별부위원장 국민의 당연히 민주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발언을 할 것 같은데 계속해서 김민석 민주당 수석 최고위원이 이완용 전두환도 이렇게 당하지는 않을 거다. 사악한 검찰을 심판해달라라고 하면서 무죄이유소를 올렸어요. 그러니까 김민석 최고위원으로서는 어쨌든 이재명 대표, 우리의 당대표니까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인으로서 충분히 저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저는 법도 법에 이게 국민의 상식에 기초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만약에 됐는데 재판을 계속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아니 헌법도 사실 그 취지를 봐야 되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는 이러한 일을 예상을 못했긴 하지만 어쨌든 법의 취지는 국민의 선택을 존중하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미국 정치만 보더라도 미국은 감옥에서 출마할 수 있고 거기서 당선되면 또 재임을 임무 수행을 감옥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국민의 선택을 최우선의 가치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선이 2년 반이나 남았는데 아직 당선도 되지 않은 이재명 대표를 가지고 대통령의 당선이 됐다는 가정하에 이런 말을 한다. 저는 국민의힘에서 왜 이런 필요 없는 말을 할까요? 저희 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이런 논란이 이재명 대표의 당선 가능성을 높이 보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사실 기분 나쁘 일도 아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해석을 또 그렇게 하시네요. 어쨌든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여기서 짚어봤고요.